간식 먹자. 간식 타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목포가 고향인 나래 그리고 동해. 목포하면 생각나는 해산물. 하나, 둘, 셋. 깍지. 그렇죠. 과연 어떤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 놀토. 아주 맛있어.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롱이다. 이건 간식이 아니다. 돌리고, 돌리고.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야. 배우신 분들. 진짜 맛있겠다. 또 한 번 더.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홀홍구이가 방금도 전했습니다. 일단은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물. 제대로 말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뜨끈뜨끈해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것만 보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식혜입니다. 식혜. 식혜. 얼음 동동 뛰어서. 밥벌리 기르지 마요. 아까 꼼장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꼼장어만 먹어본 거야. 주류 없이. 그렇지. 저도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저 호롱구이도 그냥 오늘 먹으면 또. 계속 기록 달성하는 거야. 기레스네. 오늘 여러분이 외칠 간식 퀴즈는. 눈, 코, 입. 너의 눈. 혜리가 강력한 장점을 발휘하는. 패스, 다음 문제. 패스할게, 패스. 띄운 다음에 붙여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쉽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오는 스타분들 중에서는 젊었을 때의 모습을 줄인 것도 있어요. 그런 사진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진도 있고. 아닌 사진도 있고요. 집중하고.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잘 모았다. 어디서 많이 봤죠? 한해. 한해. 3, 2, 1. 조승우 씨? 아닙니다. 대성? 대성. 김준현. 이서진? 이서진? 아닙니다. 키 보니까 모르겠네. 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보는 거예요? 네, 눈만 일단 보여요. 자, 이분. 이분은 굉장히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안이시고. 예능, 드라마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하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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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차태현 선배. 정답. 키가 맞습니다. 역시 키. 잘한다. 이런 거예요? 어렵네. 전 이거 먹겠습니다. 제일 많이 갖는 거. 빨리 나가자. 응. 그래. 나갈 사람 나가라 그래 빨리. 네. 쭉 잡아 땡겨요. 그렇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우 불렸어, 불렸어. 매콤달콤 양념에. 그렇지. 끝났습니다. 이제 키가 먹었고요. 은혁 씨. 네. 나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한 사람 한 번 본 거야, 이 중에. 두 번째. 보여. 주세요. 나래! 나래! 빨랐어, 나래 빨랐어. 마동석. 정답! 네! 나래 빨랐어요. 스피드 싸움이야, 스피드 싸움. 나래가 드디어 본인 고향에. 드디어 만나네. 드디어 만남. 마동석이었다고? 불맛이 확 날 거네. 바로, 바로. 좀 근데. 불려. 호롱쇼야, 호롱쇼? 호롱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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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롱쇼. 호롱쇼? 호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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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있네, 이게. 호롱쇼. 아직 괜찮아요. 문제. 보여주세요. 동현. 동현. 이천수. 아닙니다. 정답. 정답. 은혁. 선동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모습 같은데요? 젊었을 때 모습 같은데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은혁. 은혁. 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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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닙니다. 혜리. 이수만. 정답. 정답. 야, 대박. 야, 이걸 맞혀? 야. 니네들이 못 맞혀. 니네들이 못 맞혀, 어떻게 해. 나 지금 뭐래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선생님이야? 선생님. 손 됐나? 손 됐나? 아니, 저런 얼굴이셨나 원래? 인격만 있었어. 맥주 열었지? 야, 니들은 다른 회사에가 맞출 동안 뭐했니? 혜리도 맛을 보네요. 나 위에 옷 조심해, 혜리야. 뭐야, 뭐야, 뭐야. 자, 옷을 손으로. 한 번에 물려.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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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 뭐야, 뭐야, 뭐야. 자, 옷을 손으로 물려. 오, 한 번에. 자, 이렇게 되면 우측 자리의 세 분이 다 먹어치웁니다. 뭐야, 순서대로 오네. 나네, 그럼 이번에는 다. 아, 나네. 자, 문제. 주석! 아니, 정답 아닌데. 동해! 한 해 빨랐어요, 한 해 제일 빨랐어요. 이건 너무 싫어하나. 직변사진 아니에요, 직변사진? 이거 안 모은 거 아닌 거 아닙니다. 모았어요, 모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은 거예요. 한 해. 서장훈. 정답! 모은 거야. 어떻게 모아도 똑같냐. 눈, 코, 입 최초로 왜 안 모아서가 나올 정도로. 뜯어먹어도 돼요? 옷에 쳤다, 야. 다 쳤네. 아이고, 사야 돼. 협찬이었는데. 잘 어울려. 2분을 모았어요. 문제. 갑니다. 2분을 모았어요. 동현! 나르시아! 나르시아! 아닙니다! 2분을 모았어요. 누구지? 동해. 잠깐만, 어디서 봤는데? 은영! 은영! 김민정 씨. 배우 김민정 씨. 맞다. 아닙니다. 뭘 맞아요? 여러분, 2분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태연 누나가 되게 나오고 싶다 그러던데. 행님 보러 오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잇짧은 행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잇짧은 행님입니다. 오늘은 초코크로우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또 오시자마자 또 300개를. 태연님 파이팅! 2분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직업만 좀 알려주세요, 직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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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어? 아니야, 아니야.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쉽다고 그랬을까요? 신! 신! 김태리! 아닙니다. 은영! 이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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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이태리 왜 가. 이태리 타운, 이태리 타운? 김태리 씨가 맞구나. 여러분. 신! 신! 산하! 두 글자는 같아요. 신! 신! 보호! 아닙니다. 신! 신도염 씨 진짜 먹고 싶습니다. 배우예요, 배우. 아까 신도염 씨가 얘기한 거와 그 두 글자를 접목해서 이분은 태현 가수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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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뭐야? 뭐야? 네가 맞혔어야지! 아니, 태현이가... 태현 씨는 특히 놀라운 토요일 애청자예요. 맞아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반전적으로. 이분 구비가 진짜 예쁘구나. 더롱쇼. 없어졌어. 더롱쇼. 깔끔하게.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신! 신! 빨랐어요, 신 빨랐어요. 알 것 같아. 전혁무! 정답! 전혁무 씨 정답입니다. 보여주세요. 우와, 언제야? 알라스트 사진. 멀쩡했었어. 은혁 씨. 나만 아니면 돼. 오케이? 나일 것 같은... 아니, 아니, 아니. 은혁 씨 세 분 있잖아요. 두 개 남았어. 한 명 빼고 먹어요. 자, 갑니다. 자, 뒤에서 힌트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분 누굴까요? 저기 옛날 분이다. 자, 저기 옛날 분이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 동혜! 자넥 잭슨. 자넥 잭슨! 아닙니다! 동혜! 동혜! 자넥 잭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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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어? 제가 누구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 내가 여기. 아니, 저 아줌마 어디서 봤는데? 김수미 선생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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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만. 쓰리 투 원. 김수미. 네? 자, 정답! 야, 이기셨다. 은혁. 남 하나 아니면 돼요. 진짜 예쁘셨어. 진짜 예쁘셨다. 시현 씨 닮았어. 아니, 저기 놀토 외모짱하고 SM 외모짱하고 남았네. 짱끼리 대결이네, 짱끼리. 멋있어. 아, 맞짱이에요, 거의. 맞짱. 맞짱이에요. 자, SM 얼굴장과 놀토 얼굴장이 만났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스피드의 싸움입니다. 확실한가 보다. 증명사진 나온다 보니까. 문제. 보여주세요. 통해. 통해? 3, 2, 1. 은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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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철화장장 아니야? 철화장장. 어떻게 찾았지? 나도 좀. 나도 증명이네. 통째로 식혜가 다 하나 먹기 때문에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박. 아, 먹을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서 제가 짱인 건가요? 그렇지! 정체장. 통합장. 통합장. 통합장.